지저분한 공간. 정리해도 그때뿐. 어지럽혀지는 건 금방. 오래된 인테리어. 바꾸고 싶어도 쉽지는 않고. 옮기기도 쉽지 않고. 무너지기까지? 내 마음대로 뭔가 스타일 있는 그런 가구는 없을까? 이제 나만의 스타일 맞춤 가구를 직접 디자인한다. 로이첸 블럭. S 블럭. M 블럭. L 블럭. 다양한 사이즈를 갖춘 블럭형 결합 구조. 옆으로. 위로. 내 마음대로. 기존 공간과의 조화. 기존 가구와의 조화. 다양한 색상의 블럭을. 다양한 매치를 통해 완성되는 우리 집 인테리어 가구. 밋밋했던 벽을 화사하게. 심심했던 공간을 즐겁게. 넉넉한 보관 공간. 사용자에 맞게. 내용물에 맞게.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수납 공간까지. 싱글 룸. 아이방. 주방과. 욕실까지. 세상에 단 하나. 나만의 스타일 가구. 나만의 인테리어. 나만의 디자인. 로이첸 블럭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